도봅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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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내가 말하지만 무덤에서 쳐 치워내려고 하지마요 진짜 욕할거야 이제 도저 앞에 있어 도저 뒤에서 기습 경찰 나왔어요 아니 말을 해줘 왜 말해줘 해제 아니 왜왜 내가 뭔가 뭐라고 해야지만 내가 그거 하나는 뭐냐고 욕하기 선력 상태를 감옥 한 뭐 못해 그냥 mente 인실 나왔어 결국 죽고 나 해제 둘도chen 머리 끔ование 그不起 훌쇠 공포 요즘 은식 , 이nt 자 변이 곧장 썼어 저희를 올려놨어요 이제 슬슬 양손 주셔야 되고 안 주셔야 되고 질질 끌어봐요 근데 사자의 만화가 많기 때문에 차단 짧은 변이 얼마 사이 차단했고 사자한테 봉쇄 무력화 넣었고 오케이 방음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양손 들게요 없어 어라철 영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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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제 잡아야되요 이번에 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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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끝났다 영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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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게 제대에 팡금 이어가지구 에 전사님도 처음에 좀 친숙하다가 결국에는 흑맞아 네 아우 오케이 아 나 전사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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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 나 스턴이야 10망 해제해도 되나요? 해제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전사 죽고 멀리 올라간다는걸 네 오케이 됐어 됐어 성공은 좋아 진기 멀어 나 전사 풀 딜 할거야 네 전사 풀 전사 딜 해요 아 이거 진기 온다 나 다시 가려 거리 걸려 아 진기 효율 해줄게 괜찮아 어 투자 나왔고 해봐 올라가는 중이야 나 네 같이 올라가줘야돼 올라가줘야돼 리얼이중 나 투자 가요 엄마 지금 두두위도 치고 있어요 저 아 이거 잘못쳤다 흠망 해제 안되죠 이거 네 지금 저항이 났어 이거 지금 저항이 나 뛰어내요 그냥 뛰어내요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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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 꾸모 전사 열일 아 이거 별로 안좋은데 빨리 올려줘야돼 생성 먹었어 나 이거 끊을까 네 좋았습니다 어 이게 되나 안되라 헤어리까지 받았는데 아 헤어리가 에바지 다른건 괜찮았는데 에바 속박했어요 속박 되나 되나 전사 열일 이쪽으로 와줘야돼 이쪽으로 와줘야돼 아 침망 다시 떨어질게 다시 떨어질게 해제 해제 됐다 해제 됐다 전사 또 올려줘야돼 전사 올라가요 흡박 아 저거 저거 못지 못지않을라 시바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보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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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드뽑아라 안되안돼 안되 스탑 보이드뽑았어 다시 올라가 에 전사율앤번 더 어우 됐어 샀샀샀샀 사용한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여기 가도 되죠?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버텼는데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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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티로의 저주로 드리블치고 전사 좀 전사 딜해야 이거 저 또 두루가 다위로 난간 안준다 난간 안준다 제투도 계속 가고 있어요 모독해봐 나 징기 진기 못오게 해봐 아니야 아니야 그냥 까 까 이겨 이겨 지금 힐 못하고있어요 해봐 차단 오케이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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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.. 힘들었다 ㅅㅂ 아 어떻게 못했지? 나갔어 두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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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그니까 완전 죽는가격이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무장해제 얘기를 안했는데 아 무장해제였어요? 예 무장해제 했어요 저 드리블치고 전사님이 계속 묶어줬어 봤어 아 그때 막역에 불 들어오는 피어였는데 무장해제 딱 했어요 그때